일본 도쿄의 한 식당이 한국인과 중국인 손님은 거절한다고 고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 신주쿠 오쿠보에 위치한 한 이탈리아 식당이 소셜미디어에 직접 올린 사진입니다. 식당 창문으로 추정되는 곳에 다양성, 관용을 말하고 있는 요즘이지만 싫은 생각을 가지고 일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중국인, 한국인은 거절합니다라는 말이 일본어로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사진을 올리며 깨끗이라고 적으며 혐한, 혐중 정서를 담기도 했는데요. 식당이 있는 오쿠보 지역은 코리아타운이 있을 정도로 제일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한국인 외에도 여러 국가에서 온 외국인들이 밀집한 지역인데 외국인이 많은 곳에서 이들을 거부하겠다는 공지를 내건 셈인데요. 해당 게시물은 곧장 1,600만 회 이상 조회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인종차별이며 공개적으로 혐오 발언을 한 것이라고 비난을 쏟아냈고 현지 일본인들조차 국적에 상관없이 다른 손님마저 줄어들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일본의 한 호텔이 일본어와 전통 풍습을 모른다는 이유로 한국 여행객의 입시를 거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죠. 당시 호텔 측은 직원 교육이 부족해 부적절하게 응대했다며 사과했습니다.